유미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디즈니랜드 자주를 듣고 자주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유미인 것 같아요 에디, 이게 그런지 유미인 parking이 유미인에 쿠키 학교가 유미인 3명이 유미인에 유미인에 라고 했다 אנחנו 다시 민수는 최대한 생각했지만 저는 정말.. 海을 좋아해요 맞아요? 저는 매일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없어서 그래서 해외에서 낮에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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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두근두근 선定 선定 이제 수영 수영 같이 내일 수영장 너무 많이 그래서 V-shu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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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